여기 계십니까요 아 밥솥에다가 지름을 바릅니다 지름을 사방천지 찌찌찌 바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졌죠 뭐가 안들러 붙는데 반죽이 아 진짜 안들러 붙을까 들어 붙을 것 같은데 아 아 냄새를 맡는거 보니깐 좀 찝찝합니다 아 기름 색깔 씻지 않냐 기름 색깔을 많이 버려야 되요 밥솥에 달리면 되죠 밥솥에 커튼이 할 땐 밥솥은 우리 밥솥에 커튼이 안되서 다 됐습니다 요구하십니다